수요일 아침 태풍 찬투의 간접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모습 보시면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공기가 여전히 비구름대를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비구름대의 강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침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비가 가끔씩 종일 내리겠습니다. 20에서 80mm 정도 내리겠고요. 산지에는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10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부터 현재까지 제주 산지인 진달래밭에는 약 687mm, 서귀포는 332mm 등의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가 와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배수로 점검 등 감전사고와 자동차 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상하이 동쪽 해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태풍이 동풍을 타고 서귀포 남서쪽 먼 해상으로 이동하기 시작할 텐데요. 제주도는 모레인 금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태풍이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후 모레 낮 동안 남해안이 지나 대한해협을 통과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주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낮까지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는데요. 태풍이 지나는 동안 태풍의 중심과 가까워지면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태풍 강도가 중 정도를 유지한 채 이동할 텐데요. 순간적으로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이 정도면 나무가 꺾이고 사람이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의 세력인데요. 주변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람뿐만 아니라 비바람도 거센 비도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태풍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다에도 강풍이 몰아치면서 현재 남쪽 원바다로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23도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지역 25도, 남부지역은 27도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지난 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추석 당일인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